23살에 24살만 이랬거든요? 아니, 지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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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죽이지 우와 뺏어야겠다 우리보다 먼저 간혜가 있네 시공으로 가네 포칭키 왼쪽 시공에 두 명이요 네 여기 포칭키 왼쪽이 있는데 우리가 시공이라 그러거든요 막 빠져가지고 버거 때문에 음 아우 앞에 한 명이 오 씨 오 떨어질 뻔했다 으 아우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피곤하시면 집에 가셔도 돼요 아 안 피곤해요 아니 혹시 나 저 때문에 못 가고 계실까 봐 아 그건 아니에요 없으면 얘기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남으면 컴퓨터 꺼요 솔로큐는 아예 안 돌리시나봐요 아이는 아닌데 밤에는 혼자 하는 게 싫어서 습관이 되어서 사람들이랑 말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재미있어요 그 재미 하는 거 같아요 그 재미에 보통 게임 하는 거라 혼자 하는 게임 거의 안 해요 음 차고에 다시 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내 옆집에 한 놈 파란 집인가요 아니면은 2층 집 아 응 아 이거 실패 그 집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안절리는 소리 어 내려왔어요 아씨 밖에 안아 아씨 밖에 안아 아씨 밖에 안아 아씨 밖에 안아 아 이거 뺏어 오우 오우 저 건너편에 여기 3점 집에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피가 너무 없는데? 치료제 없어요? 오우 나이스 얘 저건데 3뚝이야 3뚝 아니에요 아 맞아요 3뚝 두세요 네 죽이셨으니까 지금 피가 피가 너무 없어요 피가 한 방에 안 갔으면 이거 무조건 제가 증건데 어떻게 한 방에 갔네요 아 AK무 쓰겠다 진짜 어디있죠? 저 건너편에 저 건너편이에요 다른 팀이네 다시 알아? 응 구나저나 우리 옆에 있던 애는 어디 갔지? 먹을 게 없네 어 3등 안되셨어요 왜? 어? 안먹었나요? 네 안먹었구나 제가 먹은 네 죄송해요 선생님 어차피 1등 있어요 진짜 옆집이 뜨면 어디갔지? 뭐야 아 걔가 castation 으하하하 아 걔가 돌아서 온건가? 으어어어 내가 먹는거 없어 준비하나봐요 이차드릴게요 궁대 더 없어요? 아니요 아직 있어요 6개 정도 제가 구상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파해 SMG 수음기 혹시 보이면 눌러 주시겠어요? 네 아니다 너가 진짜 알고 이따가 아 맞다 졸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칭키 내림으로 어디 갔지 우리 말고 더 있지 않았어요 어 어 저희 3동 방향에서는 없었고 1 2동으로 좀 많이 내렸었죠 다 어디갔지? 집은 다 문이 닫혀있고 아이돌님한테 도움받았으니까 먹을거라도 좀 드려야지 SMG 오뎅 필요하다고 그랬죠? 네네, 솜기 네, 먹었어요 총이 안 나오네 총 뭐뭐 있어요? 벡터랑 M16 SMG 오뎅 네 제가 엠포나 스카 먼저 찾아서 드리죠 총은 이거 써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을 해야죠 오히려 잡은게 더 신기해요 아까 그 거의 개피였는데 바보예요 바보 샷건한테 그냥 드리려다녀 집안에 있는한테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다음번에 또 걸렸어요 여기 이뚝이요 이뚝 아 네 갈게요 혹시 5탄전 남으세요? 어 네 네 여기 AR 소염기 하나 두세요 아 네 아 소염기는 있어요 소염기는 안 주셔도 소염기는 안 주셔도 모탄 77발 네 다음번에 짧았다 SR 대킥이나 대탄 먹음에 좀 알려주세요 네네 전술 개머리판 필요없죠 네 식사동 어? 식사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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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봤지 뭐 어 여기 4배 하나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다 떨궈주시면 네 들릴게요 SR 대킥 먹었어요 네 2층에 사면 떨궈놨어요 예 자 옆집에 한 놈 옆집이요? 그 뭐야 초록색 맞아 초록색 옆집에 한 놈 더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응 어디 2층에 있다 아닌가 발소리 어 스크립선서요 둘 다 사망 여기 스카 시체에 스카 모탑 모탑 많아요 네 많네요 여기 M4 M4도 있네 M4가 좋나요? M16이 좋나요? M4가 낫나요? M4가 낫나요? 잠시만요 저 5탄 다 먹었어요 아내꺼? 네네 쓰세요 쓰세요 남아요 어? 없네 어? 없다고요? 제꺼 나눠드릴게요 아냐아냐 저 2백 아래요? 오토바이 쟁이 있는거 보악했고 이네가 문 닫으면서 파밍했나보네 되게 얘네가 문 닫으면서 파밍했나보네 되게 개머리판 있으세요? 어 아뇨 저 그거 필요해요 그 전술 개머리판 말씀하시는거에요? 네 아니 없어요 드릴게요 하나 주셨어요 넵 넵 아 조심히 털나야겠다 세머리판 끌어올게요 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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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토바이 끌고 깨어나서 날 한국에서 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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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거 차고에 다샤 있었는데 넵 괜히 오토바이 끌러내네 아까 차고에 다샤 있지 않았어요? 모르겠어요 그건 못 봤어요 어휴 응 조금 멀리서 톡 소리 나네 저기 같은데 소가 없지? 대용련 탄창 필요하세요? 아뇨. 다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자기장 가야 되네요. 멀다. 이리로 와보시겠어요? 구상이랑 이런 거 몇 개 있으세요? 668이거든요. 잠시만요. 411. 깔고 있어요. 이거 닫으세요. 드시면 우리 바로 출발할게요. 네. 고차는 못 드시는 거예요? 무거워서? 네. 무게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. 이거 못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. 장기장이 불닭졌네.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.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요? 장기장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. 장기장이 불닭졌네. 아 여긴 있는 장소 과연 오빠님 나이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어디야? 티따따따 옆에 집 하나 잡아먹고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는 아C 어디 있을까요? 아예 움직이자 멀쳐버렸으니까 일단 간절하게 있을게요 아 네네 네 괜찮아 타세요 잠시만요 팀 먼저 먹고 가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멀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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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더 위험하려나 멀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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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양쪽으로 그냥 다른 게임이랑 싸워야겠다 깜짝이야 뒤쪽! 위쪽! 다른 게임! 뭐지? 에미사 와 에미사 기절이였는데? 네?